안녕하세요. 공사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샵 송도 아크베이 주상복합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출구에서 약 100m 정도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4개동에 아파트가 755세대고 오피스텔이 255실이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으로 되어 있구요. 용적률은 610%고 건폐율은 45% 주차는 3대당 1.58대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3월이구요. 평형은 34평형, 35평형, 40평형, 45평형, 49평형, 63평형, 68평형, 73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평형인 34,35평형의 분양가는 7억 7천에서 8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35평형, 현재 2023년도 5월 분양권 매도 효과는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더샵 송도 아크베이 추상복합이 되겠구요. 바로 옆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제 그 송도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전망이 좋죠. 그리고 옆에 이제 한정호장 바로 옆에는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이 또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공원에서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저녁에 이제 벤치에 앉아서 그르는 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송도 달빛축제 공원역이죠. 송도 달빛축제 공원역 바로 옆에 송도 달빛축제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년 그 맥주축제 그런 축제 문화축제 이런 축제가 열려가지고 굉장히 그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것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입니다. 국제업무지구역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지상으로 가기 위해서 걷고 있고요. 이곳은 지금 지상으로 나와가지고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 나오면 바로 옆에 이렇게 더샵 송도 아크베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층수로 몇 층 정도 되나요? 이 정도면 15층 정도? 15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101동인가요? 101동 원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요즘에 이 국제업무지구에는 원형의 송도, 더샵 송도 아크베이, 아크베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도 있죠. 여기도 이제 약간 원형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원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굉장히 건물이 아름답죠. 직사각형을 이런 것보다는 원형이 곡선의 미도 있고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그런 주상복합아파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옆에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러한 아파트로 올라갈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도 옆에도 지금 거기도 원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송도 아크베이 아파트는 지금 총 3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이 한계동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이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송도 아크베이 게이트가 되겠고요. 더샵 송도 아크베이 게이트가 되겠고요. 이쪽에서 여기도 지금 철골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도 거의 한 10층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국제업무지구역 주변이 지금 새로운 변화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이쪽에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이런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벅찬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서 여기는 이제 그 공터로 있던 곳이 지금 기초공사를 끝내고 위로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그러한 묘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그 층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달 만에 찾아오면 벌써 한층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나요? 뭐 한 달 만에 찾아오면은 벌써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여기도 고급스러운 그런 추상복합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옆에는 이제 그 국제업무지구역 센트로드 센트로드가 보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 큰 빌딩 이쪽엔 또 연수 지금 세무서도 들어와 있구요. 항만공사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것은 걷고 있는 것은 이곳은 워터프론트와 중간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구요. 공원 옆에는 또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워터프론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되었는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독자님이 이쪽에 이제 그 변화되는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싶으셔 하셔가지고 제가 또 6월 접어들자마자 이쪽을 걸어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